1. 간건강 엉겅키 효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간건강에 좋다는 것인데요. 엉겅키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을 분해하여 배출해주고 지방간을 개선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엉겅키에 함유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세포의 신진대사를 향상시켜주면서 해독효과 또한 뛰어나 간세포를 보호하는 등의 간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2. 고혈압 개선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도 엉겅키가 좋은데요. 독성이 없고 맛이 달달한 엉겅키를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에 높은 혈압 수치를 내려줘 고혈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먹는 방법은 엉겅키와 황설탕을 같은 비율로 효소로 만들어 섭취하거나 어린잎을 데쳐서 나무를 묻혀 먹는 다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3. 상처치료 및 지혈효과 엉겅키 효능 중에는 피를 먹게 해주는 지혈효과가 탁월하고 각종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 또한 뛰어나서 상처를 치료하거나 지혈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부에 상처가 났다면 엉겅키로 즙을 내어 환부에 발라주면 좋습니다. 또한 출혈이 날 때 엉겅키를 복용하면 출혈이 빨리 먹는다고 합니다. 4. 혈액순환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면 손발이 저리거나 수족냉증 혹은 안색이 창백해지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엉겅키를 복용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이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5. 피부질환 개선 엉겅키가 아토피나 종기 등의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원료로도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아토피나 종기 등의 피부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엉겅키에 생이피나 생뿌리를 찌어서 환부에 붙이면 엉겅키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6. 항암효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엉겅키를 꾸준히 복용하면 항암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엉겅키에서 추출되는 실리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켜준다고 합니다. 7. 정력향상 마지막으로 소개할 엉겅키 효능으로는 남성분들의 정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양강장제로도 아주 좋은 엉겅키를 꾸준히 복용하면 정력을 향상시키고 체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효소로 만들어 드시거나 생즙을 내어 복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